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신체 활동과 식습관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적정 운동량을 채워 운동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비율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극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외국어 공부도 고스톱 치기도 아닌 바로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대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뇌세포의 생성까지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떤 비약물적인 치료법보다도 가장 효과성이 잘 증명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우리 뇌에 가장 좋을까요?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력 및 유연성 운동 또한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매일 조금씩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운동을 한 가지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재미가 없기도 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처방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숨이 차고 땀이 스며나올 정도의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둘째, 주 2회 정도 근력 운동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맨몸 운동 혹은 밴드를 활용한 운동을 하시고 셋째, 매일 10분씩 유연성과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시면 100점입니다. 보너스로 배드민턴, 탁구, 댄스와 같이 재미있는 운동을 사람들과 어울려 하신다면 200점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여쭈어 보았을 때 걷기 운동을 한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산책은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의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취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뇌 건강에 좋은 운동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호흡이 약간 가빠지고 심장박동수가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 증가하는 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움직여야 합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걷기는 운동과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직 운동량이 매우 적은 분이라면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다른 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매일 8,000보 정도 걷기를 일반적으로 권유 드리는데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평소 내가 5,000보밖에 걷고 있지 않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매주 혹은 2주에 500보 정도씩 천천히 늘려가시면서 걸음수를 채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에 대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적당한 양으로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운동 처방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절령, 디스크, 척추협착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먹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구성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한 식사 방법과 영양 성분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상당수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두 가지 종류의 음식이나 영양제로 뇌 건강을 지킬 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신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섭취하지 말아야 할 음식을 가이드란에 따라 잘 지키면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치매 예방 시기는 바로 마인드 식단인데요. 어떤 음식을 얼만큼 이상 혹은 이하로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한국인의 음식 문화를 고려하여 수정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켜야 할 것 9가지와 피해야 할 것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하루에 한 끼 이상은 현미, 보리, 귀리, 조, 퀴노아, 렌틸콩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십시오. 둘째, 매일 김치를 제외한 나물과 같은 채소 반찬을 두 가지 이상 드십시오. 셋째, 익히지 않은 녹색 채소를 챙겨 드시기 위해서 쌈, 채소 혹은 샐러드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드십시오. 넷째, 콩은 아주 좋은 단백질 원천이 되므로 거의 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정콩, 강남콩, 완두콩, 렌틸콩 혹은 콩으로 만든 두부, 두유를 일주일에 4번 이상 드십시오. 다섯째, 땅콩, 호두, 아몬드, 잣, 브라질넛, 마카다미아, 해바라기 씨와 같은 견과류는 간식으로 활용하십시오. 뇌세포를 이루고 있는 지질 성분을 좋은 지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생선을 챙겨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셔도 오메가3를 따로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일곱째,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보다는 닭고기, 오리고기와 같은 흰살고기가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덟번째, 당뇨가 없으시다면 과일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챙겨 드십시오. 너무 달지 않은 사과, 배, 감귤류, 딸기, 블루베리 등이 좋습니다. 아홉번째, 한식 중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국, 찌개, 젓갈류와 분식과 같은 음식은 피하시고 가능한 싱겁게 드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것 3가지는 첫째, 달콤한 빵, 케이크, 과자, 파이와 같은 디저트류는 주 3회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이 첨가된 주스, 탄산음료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튀김류는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을 다량 포함함으로 주 1회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 등은 주 2회 이하만 드시고 대신 콩류, 잡곡 등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류, 가금류로 단백질을 잘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은 일주일 정도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내가 먹은 음식의 목록을 매일 작성하시고 이 중에서 무엇을 더 넣고 빼야 할지 말씀드린 마인드 식이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신체 활동과 식습관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처방을 꼭 일상생활에 잘 적용해 보시고 뇌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인지 자극과 훈련 그리고 마음 건강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